. 미안해요 이거 좀. 아까 손님 보다가 정리가 안 됐어. 되게 성격이 깔끔한 성격 같아요. 저요? 네.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알거든. 이게 언니 사주고 이게 남편 사준가요? 네. 근데 한번 물어봐. 남편 신랑이 신랑이 작년 가을 무렵 시월 십일 월달 이제 뭐 몇 개월 안 됐잖아. 지금 한 일 이 개월 말 뭐 일 이 개월 삼 사 개월 정도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남편이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. 그냥 좀.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. 그래요. 그럼 내가 말을 안 돌리고 직접적으로 말할게요. 즉설적으로. 네. 남편 허팝이 바람 들어봤어. 바람. 바람이란 말은. 나 놔두고. 다른 일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바람도 바람이잖아. 육체적인 바람만 바람이 아니라. 마음속에 바람이 언니 말고. 다른 이한테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났다. 작년 시월 뭐 늦어도 작년 시월부터 시작한 바람이다 지금 이러시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혹시. 남편한테 의심되는 일이 있는지 그것 다음에 점을 보러 오신 건지 물어보는 거야. 솔직히 깔아요. 사실은 그런 마음은 좀 관심관이 하고 사실 여기 왔고요. 아휴. 근데 아닐 거라고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믿고 있거든요. 제일 믿기도 하고. 어쨌든 저랑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. 그러지 않을 거라는. 심정을 하세요 온 상태라서. 아닐 거라고 일단 믿고 싶어요 일단은 아닐 거라고. 그럼 그럼 내가 말할게요.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데. 그렇죠. 머리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머리는 아닐 거야 머리는 분명히 언니가. 언니 자신을 언니가 해 세리를 시켜. 또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러게 내가 너무 비참할 것 같고. 근데 마음은 분명히 머리는 아니야. 근데 마음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.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그쪽을 그쪽에 쏠려 있는 것 같고 같은 게 쏠려 있고. 자꾸 언니가 보지 말아야 될 광경을 자꾸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. 이렇게 이렇게 서서 한번 물어봐. 집 앞에 데려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야 아니면 누군데 자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는 거야.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부터 친해진 동생이 옆집이 친구 부부랑 친해지게 됐었거든요. 근데 그쪽하고 부부 동반으로 모임도 했었고 여행도 갔었고 밥도 많이 먹었었고 이제 왕래가 좀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의심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상황들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. 둘이 어느 순간 밑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 봤고 옆집에서 갑자기 경구가 안 된다고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냈었는데 한두 번 갔던 게 이제는 거의 주기적으로 가게 되고. 어느 날에는 주말도 안 나가던 사람이 주말에 갑자기 나가서 뭐 사우나 같았다고 그러고 밤에 늦지 않았던 사람이 밤에 늦어서 가끔은 술 먹고 들어올 때도 있고 앞이라고 해놓고서도 금방 들어온다 놓고 30분이 넘도록 안 들어오고. 네 저는 사실 의심은 하고 싶지도 않고 의심을. 안 하려고 하는데. 예 좀 솔직한 마음으로 답답해서.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좀. 온 거예요. 아니.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언니는 알고 있어 답을. 언니 촉이 보통 촉은 아니거든 응 알고 있는데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까 그랬잖아. 머릿속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마음속은 이미 그걸 봐버렸다고 그런 광경을 봐버렸다고 뭐 식근심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건 이상하다 그런 애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걸 봐버렸다고 근데 맞아요. 근데 뭐 3년 전에 이사로 왔다 했지. 근데 그때부터 썸을 타고 사랑한 건 아니고 약간 말했지. 작년 개그로다가 작년 개그로다가 우연치 않게 신랑의 마음이 가버렸고 그 여자 역시 우연치 않게 그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그. 그 그쪽 여자 쪽 신랑이라 그래야 되지. 남자가 전국 같은 건 기본이에요 갈아주는 거. 네. 그쪽 신랑이 그런 센사한 면이 없어요. 근데 당신 신랑은 되게 자상함 플러스 오지랖도 강하고 남을 되게 챙겨주는 것도 잘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꼬리를 쳤든 어쩄든 그쪽에서 뭐 스파크를 뭐 보였든. 그거 맞아요. 내가 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냐 지금. 원래 이렇게 어쩔 때는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해줄 때도 있어요. 어쩔 때는 모르는 것도 약이다. 그냥 이 시점만 지나가면 괜찮으니까. 근데 지금 불을 빨리 꺼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. 이제 시작된 사랑이라고. 이제 막 오래됐다면 아휴 이거 뭐 찢어지게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 정신적 사랑이 더 크잖아. 그게 이제 포로가 이렇게 그냥 보고 싶다. 어? 언제 우리 집 안 오나?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. 그 냄새. 그 여자면 여자의 냄새. 남자는 남자의 냄새. 사람이 그 냄새를 보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. 딱 그 짝이야. 응?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남편이 흔들렸다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하는 행동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온 게 남편이 그냥 좀 다시 다시 그 발음을 사실 왔거든요. 그니까 말해주잖아 당신 남편이 변하는 건 없어. 지금 당신한테 뭐 애들한테나 당신한테 변하는 건 없어 단 변한 거 있다면. 한 또 여자를 자기 마음이 딱 품었다는 거야. 당신을 하고 유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품었다는 마음을 하는 거야. 그게 언제? 언제? 잘 들어. 작년 10월달. 잘 들으세요. 정신 차리세요. 당신 혹시 6월달 7월달 거기에 집 수리한 적 있어 없어요? 다 뜯어 곤치했어요 안 곤치했어요? 동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그냥 우리는 집 좋게 만들라고 집을 뜯어 곤치잖아요. 이게 신랑은 동토가 딱 걸려버렸어요. 그러면서 신랑이 내 집을 잠시 비우고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. 내 집을 잠시 마음을 비우고 아까 옆에 옆이라 그랬죠? 자꾸 그 위에서 알짱알짱 거리거든요. 여기서 마음이 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럼 어떻게 하겠어? 이 집을 딱 잡은 두 가지예요. 집을 동토를 푸시던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른 데 이사를 가시던지 그러나 신랑은 당신하고 요나 안 합니다. 당신이 훗날에 진짜 신랑이 6초정기까지 진짜 해버린다면 당신이 신랑을 용서 못해요. 왜? 나한테 너무 잘한 신랑이었기 때문에 진짜 고주 망토에 갔다 쓰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. 네.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지나가요. 네 없는 사람 친급하고 난 살란다 하면 돼요. 그러나 당신은 신랑을 너무 믿고 신랑은 당신을 너무 믿었어. 그 상처가 두루다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. 그러면은 진짜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그 옆집 동생하고는 마무리가 될까 안 돼요?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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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필름 지나가듯이. 쫙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내 가정 지킵니다. 이 동생하고는 제가 아픈 연락을 안 하면 돼. 미쳤다고 연락해요? 당신 또라이야? 어? 부모님 언니 신랑인 줄 알면서 뭐 어쨌든 저렇던 뭐 무슨 지가 힘이 들었더나 어쨌든 언니 어? 신랑인 줄 알면 어? 지가 좀 피했었으면 됐잖아.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뭘 동생하고 연락을 하고 자빠졌어? 말 같은 소리를 해. 아직 당하고도 아직까지 못 깨달았어? 이사를 가세요. 빨리 서둘러주셔서 다 이사가세요.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. 신랑이 지금 오락가락해요. 오락가락. 마음이. 네. 내 와이프도 잘해주고 싶고. 거기는 이제 연민을 느낀다 그래야 되잖아. 네. 연민. 근데 연민이 무서운 거예요. 어? 결론은 말하자면 신랑은 바람난 거 맞아요. 마음의 바람도 바람이라 했어요. 어? 육체적인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. 는 않으나 마음의 바람이 지금 많이. 갖고 있는데 이것도 신랑도 모르게 아까 말했잖아. 칠 월달까 팔 월달 육 월달 집권 지적이 있냐. 맞죠? 지고 나서 동토 걸렸다고요. 오리지날로. 그래서 사람이 내가 가난한 뭐 이상한 집에 좋은 집을 이렇게 하 뭐 곤쳐놓고 살자 그지. 결코 좋은 건 아니 동토가 그렇게 무서워요. 힘내시고요 그래도 이혼수는 비추지 않고 신랑이 멀리 가기까지는 비추지 않으니까 이럴 때 내 신랑 마음 잡을 수 있게끔 내색하지 마시고 더 하나라도 내 집에서 못 나가시게 어 맛있는 반찬을 신랑이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. 또 여자가 그렇잖아요. 미련한 고마고는 못 살지만 요 같은 만나고 산다 하잖아. 요 되시면 되잖아. 그렇지? 그래도 너무 많이 해서. 응. 이상 빨리 하고. 파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힘내시고요. 네. 네. 네.